40분 정말 빨리 가죠 40분 정말 빨리 가죠 래오 래오 빨리 갈까요? 빨리 차려봐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룡 네 저도 이번 행시투어를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행시투어를 하면서 태국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의 행시투어를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년간 래오 래오 이제 이제 음 좀 대곡도 자주 오고 싶어요 그리고 10분 9분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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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핫이라고 하죠 10분 이게 어디서 유행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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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은 생각보다 젊음 팬분들이 많아요 팬컵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젊은 responder Q. 왜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? Q. 저는 관심과 사랑에 안락합니다. Q. 나 Tails은 30분 정도 입니다. Q. 너 엄마는 20대인가요? Q. 저도 사랑한가요? Q. 내가 그 모습을 감상합니다. Q. 내 이름은 이상해요? Q. 내가 이곳은 이상해요. Q. 나는 아직 알고 있는 게 그렇게 해요. 정말 고맙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까먹지 못하겠는지 모르겠어요. 렘음 야. 그 렘어 렘어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까먹지 않아요? 네 ? closes 그럼 gardinement 해야 할까요 빨리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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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activation 그 signal 알예요 좋아 좋아 이제 여러분들 제일 듣고 싶었던 노래가 뭐예요? 어떤 노래에요? 어떤 노래에요? 한 사람씩 얘기해요 스마일 스마일 내 노래 중에 스마일 아 있죠 스마일이라는 노래가 있었네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이번 투어 그땐 늘 거예요 그랬다고 근데... 기억도 안나네요 어떤 노래죠? 잊지 않나요 원래 자기네가 기억하는 가수 많지 않을걸요? 사실, 그 노래가 처음에는 작곡을 못하는 노래가 작곡을 못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저거는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저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는 너무 많아요 너는 너무 많아요 너는 너무 많아요 이거죠? 네 역시 태국인들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요 좀 따뜻하고 그런 노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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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그리고 운! 아니에요? 괜찮아요 아니에요?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는 좀 그만하고 오랫동안 여러분들도 즐거운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롱 케이크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도 참 좋아해 그러는데요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메모드가 나빠서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